저녁해가 조금씩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옅은 안개처럼 산길 위에 퍼지자 성산무는 말곱비를 잡고 가는 하인을 재촉했다. 천지사방에 꽃들이 만발한 봄이라 해도 산중에서 맞는 밤바람은 목덜미의 좁쌀같은 소름을 돋게 할 만큼 으스스했다. 이러다 영락없이 산중에서 밤을 보내게 생겼구나 조바심이 난 성산무는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하인에게 발길을 재촉했다. 성산무의 명도 명이지만 하인 역시 산중에서 밤을 보낼 생각을 하니 아득한 심정이어서 저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이런 산중에서 밤을 보내다가는 잠자리는 고사하고 십중팔구 호랑이의 밥이 되거나 무서운 맹수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곱비를 손에 쥐고 거의 뛰다시피 발걸음을 옮기는 하인을 바라보니 성산무는 무작정 길을 나선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며칠 전 홍기가 찬 딸의 혼인 날을 받아 놓고 혼술을 마련하지 못해 속을 끓이던 성산무의 아버지는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고 성산무는 방으로 불렀다. 거기 앉거라. 성산무는 다소곳하게 아버지 앞에 앉았다. 음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게다. 예 아버지. 성산무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놓고 한참을 더 뜸을 들인 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얼마 안 있으면 니누이가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 예 아버지. 또한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래서 말이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니누이의 혼술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구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 많은 혼술을 무슨 돈으로 마련하겠느냐? 성산무의 아버지는 일단 거기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집안에 막세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네 할아버지께서 그 자를 불쌍히 여겨 면천시켜준 일이 있었느니라. 그 자는 그 후 장사치가 되었는데 다행히 돈을 많이 벌어 지금은 살림살이가 제법 넉넉하다고 한다. 성산무는 지그시 이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의 다음 말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자에게 누이의 혼수에 쓸 비용을 좀 꾸어오너라. 우리 집안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나몰라라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산무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던지 몇 번이고 밭은 기침을 내뱉었다. 성산무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묵묵히 방바닥만 쳐다보고 앉아있었다. 양반체면은 고사하고라도 글을 읽는 선비가 돈을 꾸러간다니. 그러나 집안 형편이 워낙 공공한데다 다른 일도 아니고 누이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다 보니 자신이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소자 내일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무는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서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 볼 면목이 없는지 얼굴을 한쪽으로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행장을 꾸리고 하인에게 말고삐를 들려 길을 떠난 지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여비를 아끼느라 변변한 잠자리에서 자지도 못하고 끼니도 조석으로 하루 두 끼만 먹으며 길을 재촉했는데 오늘은 험한 산중에서 밤을 보내게 될 모양이었다. 어느새 달은 둥실 떠올라 산중의 밤은 더욱 괴괴하기만 했다. 가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작을 메아리 칠 때마다 성산문과 하인은 흠칫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달빛을 희미하게 드러난 산길을 따라 성산문과 하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가도가도 불빛이라곤 보이지 않는 어둔 산길을 걸어 야트막한 언덕에 올랐을 때였다. 언덕 아래로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커다란 기왓집 한 채가 보였다. 성산문과 하인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끌리듯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이런 깊은 산중에 이토록 큰 집이 있다니. 기왓집 앞에 다다른 성산문은 대문의 크기에 놀라 중얼거렸다. 큰 소슬대문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의리의리하게 보일 만큼 웅장함과 위험을 갖추고 있었다. 하인이 대문을 두드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며 덩치가 큰 산에 하나가 나와 성산문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어둔 밤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성산문이 뭐라 대답할 겨를도 없이 산에는 하인에게서 말고삐를 뺏듯이 낚아채더니 성큼성큼 집안으로 말을 몰았다. 대문 안에 들어선 성산문은 또 한 번 놀랐다. 마당에는 오색 비단잉어가 뛰노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로 피어있는 온갖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는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 게다가 몸물 위로 희뿌연 물안개가 열 개 피어올라 마치 성경에라도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산에는 주저하지 않고 성산문이 탄 말을 연못 한쪽에 세워진 정자로 이끌었다. 정자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있었는데 흰 수염이 길게 자라 무릎에까지 닿을 정도였다. 정자 앞에 이른 산에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분부대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손짓으로 성산문을 정자 안으로 불렀다. 성산문은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말에서 내려 정자에 올라가 노인에게 정중히 큰 절을 올렸다. 어서 오시게나 내 며칠 전부터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지긋한 눈길로 성산문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성산문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깊은 산 중에 이렇게 훌륭한 기왓집이 있을 리 만무하며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린가? 성산문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해 얼떨떨해하고 있는 동안 좀 전에 성산문을 정자로 안내했던 사내가 커다란 상을 두 사람 사이에 놓고 나갔다. 노인은 성산문의 심중을 알고 있는 듯 빙글에 웃으며 술병을 들어 술을 권했다. 고단한 여정에 힘들었을 터이니 맘껏 먹고 마시도록 하게나 노인이 내미는 술잔을 들어 얼결에 술을 받은 성산문의 눈은 절로 휘둥그레졌다. 상해는 산중에서 구하기 힘든 생선에서부터 가진 산채와 떡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정과 고기 요리들이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져 있었다. 어르신 얼결에 말을 꺼내놓고 다음 말을 찾지 못한 성산문은 그저 노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우선 허기진 뱃속부터 채우고 얘기를 나누세. 노인은 성산문에게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권했다. 필경 이 노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말로만 듣던 성계가 아닐까. 성산문은 음식과 술을 먹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어느정도 허기가 가시자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자네가 어딜 가는지 또 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계시다니 그걸 어찌. 성산문이 말끝을 흐리자 노인은 큰 소리로 웃으며 성산문의 잔에 다시 술을 따라주었다. 잘 듣게 그를 깨우쳐 선비가 되려는 자는 그 마음이 명경과 같이 맑아야 하고 심산 유곡의 물처럼 거침이 없어야 하는 법. 그런데 지금 자네가 가는 길은 선비의 길이 아닐세.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그렇다고는 하나. 옛말에 이르기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 오늘 밤은 예서 자고 날이 밝거든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노인의 말에 성산문은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누이의 혼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산문은 노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면 누이의 혼례는 무엇으로 치르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성산문을 향해 꾸짖듯 말했다. 그래도 내 말을 모르겠는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는가? 기어이 선비의 길을 마다하고 속되게 살려거든 마음대로 하시게. 성산문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런 성산문의 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가락을 늘어놓았다. 세상사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금은 보아 온갖 재물. 죽으면 빈손이여. 부모자식 형제간도 한 번 가면 영영 못 보리. 꽃과 같은 내님 얼굴. 늙어지면 시들어지고 운우지정 깊은 정도. 하룻밤 꾸미로다. 인생살이 이럴진데 무엇을 더 논할꼬. 노인의 구성진 노래가락은 성산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랑눈 같은 흰 달빛이 정자 안으로 기어들어와 벌겋게 달아오른 성산문의 얼굴을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돌아가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선비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돌아가자. 성산문은 결심을 굳히고 노인을 향해 다시 한 번 큰절을 올렸다. 어르신, 어르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목매한 소인을 깨우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내 뜻을 알아주었다니 고맙구먼. 부디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동양지제가 되게나.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성산문은 새벽녀까지 노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노인은 깊은 산중에 묻혀 산다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박학다식하고 지혜로웠다. 성산문은 마치 제자가 스승을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심껏 귀를 기울였다. 피영청 밝은 달이 서편 하늘에 구름처럼 걸렸을 무렵에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성산문에게 작별을 고했다. 날이 밝으면 인사치레 같은 것은 생략하고 그냥 떠나게. 자네와 나의 인연은 오늘 밤으로 족하지.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게나. 세상사 모든 이치는 다 그 뜻이 있는 법이지.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정자를 벗어나 성큼성큼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하인인 듯한 사내가 정자에 있는 성산문을 사랑체로 안내했다. 사랑체에는 고운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날이 밝으면 뵙겠습니다. 사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힌 뒤 돌아갔다. 성산문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어떠한 책만과 꾸질함을 들을지라도 노인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고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성산문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누이의 혼례가 걱정되었지만 그때마다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라던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성산문은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 앞에 앉아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소상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네가 보냈다고 하며 돈 천냥을 주기에 그 돈으로 이미 네 누이의 혼례 준비를 다 마쳤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성산문의 입이 절로 벌어졌다. 성산문은 집으로 찾아온 사람의 생김새가 노인의 집에 있던 사내와 흡사하고 날짜를 따져보았을 때 자신이 그 집을 떠나온 날과 거의 일치한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다. 성산문은 자신이 만난 노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다. 성산문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도우심이라며 감격했다. 그 뒤 성산문은 다시 한 번 그 노인을 만나기 위해 일전에 갔던 길을 되짚어갔지만 노인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인의 기이한 행적은 다만 성산문과 그 아버지의 추억담속에서만 살아있을 뿐이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